바다에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SM2 유도탄의 실제 발사 훈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훈련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우리 용토에서 실제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11일 만에 위성운용실을 가동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바다를 가르며 기동하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에서 명령이 하달됩니다. SM2 실사요원, 청원 전투배치. 잠시 뒤 SM2 함대공 유도탄이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함정으로 빠르게 접근하던 가로 4m, 세로 2m 크기의 적 항공기 모형을 격추합니다. SM2 유도탄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실사격 훈련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투탄 실사훈련을 통해 해군의 대공 방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해 해군은 해외 실사격 훈련보다 약 1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도입한 유도무기까지 국내에서 시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정찰위성 발사 11일 만에 위성 정보를 획득하는 정찰위성 운용실이 임무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MBN 뉴스 권경기입니다. MBN 뉴스 권경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